김희수 대표님, 오늘 건설, 건자재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반등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좀 덜 오르는 종목들과 덜 오르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건설, 건자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 수준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제대로 못 갔다고 하게 되면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또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 정책은 어느 당 후보가 되든 간에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은 KCC 글라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KCC에서 분할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유리 전문이죠. 그런데 지금 유리 쪽에서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하는 회사가 흡수합병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용까지 같이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자동차용 영역도 출활량이 좀 개선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지나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기 1,600억 대 정도, 내년에 1,8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8천억 대, 9천억 정도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PBR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개선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대, 손절가는 5만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조제 관련주로 KCC 글라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공략주로 바로 가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공략주는 게임주 중에서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게임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NFT를 활용한 게임들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한 번에 훼손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터블루는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사업도 영예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만화 부분에서 웹툰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온라인 만화 시장에 대한 유료 서비스가 이미 정착이 됐고, 재결제율도 높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무협 만화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자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도 출시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부분에서의 성과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의 성장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에오스의 IP를 확장시킨 신작 모바일 게임도 다수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스터블루도 한 5%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거래가 없는 종목이라서 작은 매도에도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눌림이 나온 이유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매수가는 8,800원 이하로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8,800원 이하로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에 저항선이 맞닿아 있는 1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여유있게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7,500원까지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과 모바일 게임 호조가 예상되는 미스터블루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7,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